이 친구는 만지면 안되는 친구예요 폭탄같은 친구라서 빵터져요 그래서 이 보라색 친구만 두더지 잡듯이 잡아주면 됩니다 내 손가락 내 손가락 한번 더 해보자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지만 아 한번만 더 해보자 얘가 이 보라색 친구를 못잡으면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일단 속도가 조금 빨라질때까지는 제가 해볼게요 저 친구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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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하면 안돼요 저 친구 저거 저거 시안폭탄같은 친구 무서워 꼭 저 보라색 친구만 터뜨려줘야돼요 시안폭탄 ρη treeper게티 effectivement 못잡는기만 왠지 이건 제 느낌인데 저 모자 쓰고 나오 hariра 보라색 괴물은 더 쎈거같아요 이제 막 세마리씩 나온다 야 이거 이렇게 된답니다 네 진짜 무섭죠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저 뾰족한 이빨을 나한테 드러내면서 앞으로 팍 날라와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 나 탑했는데 여러 게임이에요 이번에도 기록 기록 많이 깨네 오늘 마지막으로 짝짝짝 게임 해볼게요 이 카드 게임 똑같은 그림 맞추면 되는 게임이죠 얘랑 얘네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얘다 너고 너무 헷갈려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오 이 친구 이 친구 이거다 이거고 이건 이거고 어 이거 이거 이거다 오키 오키 와 나 진짜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너무 비슷하잖아 너무 비슷한거 아니에요 이거 봤죠 너무 비슷해 카드들이 와 진짜 헷갈리게 났네 오 이 라바 친구들과의 추억을 찍어놓은 사진들인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오 너무나 비슷한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 오 안돼 안돼 이것은 시간 초과가 되는 소리 으 안돼 시간 초과 안돼 호호호호호호 이어서 해야지 그래도 라바 친구가 두명이니까 한번은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는게 참 좋아요 물론 밥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엄마 나 이제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와 너무 많아 오 이거다 이거 너무 많아 오 이 친구 봤는데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 여기 여기 저는 기억력이 이제 점점 쇠퇴가 되어서 어허허 끝난다 안녕 안녕 이게 마구마구 카드 뒤집기 게임인가?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가서 아니 우리 친구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봐요 만신창이가 되어있네 푸드 다크초콜릿 에너지 많이 차는걸로 줄게 아 와 진짜 혈색이 바뀌네 진짜 밥주니까 오 레벨 5다 우와 잠금 해제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푸드도 잠금 해제가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 대박 화이트초콜릿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새로 받은 기념으로 또 아 나도 화이트초콜릿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맥스로 쳤어요 이제 데코 좀 해볼까? 이게 또 라바 친구들을 꾸며줄수가 있는데 모자 이건 이 바가지머리 이거 너무 아니다 이거 모자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살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레벨 6 이상이 되야되네요 모자 모자 왜이렇게 비싸 비싸다잉 지금 1500원 있잖아요 일단 다른걸 보자 선글라스 안경 이 라바야 넌 안경은 아니다 수염 흠 늙어보여 그러면 어 이거 뭐야 후드티? 흠 헐 라바 라바 후드티 흐 헐 아 산타는 좀 괜찮은데요 흐흐す 이거는 이 친구도 오오오오오 똑같이 꾸밀수가 있구나 얘도 수염도 오오오오 너도 후드티 있니? 흐흐 흐흐 흐흑 음 깡통 깡통 뭐 이거 좋아보이지 않는데 뭐야 이거 화장실 세면대 똥친구가 지금 따봉을 하고 있네요 와 똥친구 와 진짜 여러가지 있다 진짜 와 이거는 휴지거리 와 이건 진짜 레벨이 좀 높아지면 사고 싶은게 많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나키 소품은 다음에 사기로 하고 벽이랑 바닥 좀 볼게 오 이거 괜찮다 마음 편안한 패턴 벽지 오 아니 뒤에 것보다 낫네 구메 오케이 와 대박 무대조명 마음에 드는데 와 이건 나중에 레벨 풀리면 사야되겠다 이거는 나중에 사기로 하고 아 얘는 바닥인가봐요 바닥 바닥도 딱히 흙바닥도 벌르고 안녕 서브 캐릭터 이 친구가 그 친구 러브러브 그 친구인가봐요 레벨 18 되게 높아야 되네 이 친구 다 라바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네요 반갑다 얘들아 너네도 왔구나 그렇고 스페셜 스페셜 오 산타 우와 진짜 이쁘다 산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러면 저는 결정을 했어요 모자 하나 씌워주고 벌써 코인이 부족해요 진짜 오 진짜 벌써 코인이 엄청 부족하네 749 코인밖에 없어 아니 그럼 다른 거라도 이 옆에 있는 빨강 라바 친구한테 이 갈색 수염을 달아줄게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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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한층 엄청 환해지고 밝아진 우리 라바의 러브하우스가 되었어요 또 게임을 하고 싶다 하네요 네 요렇게 우리 라바 친구들 키우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요 귀여운 라바 친구들 한 번씩 키워보시고 미니게임들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